옛 지명이 아마 통영통제 그런 조선시대에 아마 해군기지가 있었으니까 통영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홍병호도 있지만 전현희 씨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인데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입니까 권익위원회인가 무슨 요즘에 위원회가 워링 많으니까 추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에서 실무진 판단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불거져 나왔네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은 참 아름답죠 여기가 통영이죠 통영인데 원래는 여기가 이 부분이 더 중심지입니다 통영에서 이 부분이 중심지인데 통영이 좀 좋은 데 낫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향덕을 참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뒷심 같은 거 추진력 같은 거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다에서 참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거제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제가 이런 데서 자랐습니다 이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전현희 씨가 통영 사람이더라고요 통영 사람이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충렬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동양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전현희 씨가 공부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치댄 가물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여기 이제 통영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통영학인고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가 있는 데죠 저는 집이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유년 유소년기의 시간을 제가 어디서 많이 보내는 거 아니까 통영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명심식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냥면이죠 사냥면 여기 이제 도로가 참 잘 닦여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다도해 풍광을 보는 데 가장 좋은 지역이 이런 사냥면 일주도로를 도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당포항이 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게 항림도라는 데입니다 세숨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연근에 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기를 잡아서 말리는 음악트라고 하죠 음악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어른들은 다 일을 하니까 일종의 억운기지죠 여기서 이제 뭐 식량도 보급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를 했다가 배들이 선단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한산도고 여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기지였던 한산섬의 재성당이죠 여기는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림도 세숨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참 많이 다녔는데 오늘 좀 토요일이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점에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사진이 빠졌네요 이 정정을 한장대가 빠졌네요 여기 이제 항림도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산양면 일주도로고 이 길을 쭉 따라가지고 한 뭐 한 4, 50분 정도 걸어가야 이제 여기네요 여기 여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이 섬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남도 출신이지만 또 섬사람 시간을 참 많이 보냈다 지금은 도로가 참 잘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제 전기 여객선이 여기서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을 따라가지고 공동모지를 몇 개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음악터에 가가지고 혼자서 잘 지내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힘은 그때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가 아주 정경이고 여기가 이제 마을이죠 마을이니까 풍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쭉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비진도 비진도가 있고 또 앞쪽으로 조금 더 가면 욕지도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조금 장황하게 드렸는데 바다에서 큰 거죠 바다에서 컸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보면은 사람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중산층 출신보다 훨씬 더 뒤심 같은 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부정승급 규명하는 것도 다 떠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끝까지 뭐죠 해보자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유소년기의 이 바다에서 큰 게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엔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귀한 나라에 모두가 선거사기 문제에 입을 담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밝혀지든 밝혀지도 않든 간에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정리정돈해야겠다 이런 뒷심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뒷심하면 이런 바닷가에서 큰 겁니다 바닷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꽃 같은 바닷가에서 컸는데 이 전현희 씨가 통영 사람이거든요 통영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전현희 지가위원회의 변호사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고 1964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4년 정도 아래네요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후보였고 1977년대에 충렬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나온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통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외지로 유학을 부산이나 이런 데를 많이 보냈으니까 부산에 이제 수영여자중학교를 나왔어요 64년생 동향의 이름 똑똑한 그런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유권해석 실무진 판단으로 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나무란 모양입니다 전현희가 국회 출석하고 난 다음에 간부들을 질책했다 전현희 의원장이 2020년 건익위원회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 바로 감사원이 직권남용 및 감사방해의 미등으로 전현희 국민건익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 여러분 이것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굉장히 몸을 사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이 본인들이 바뀌게 되면 본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지나치게 사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빠꾸미들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슈미애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직에 있어서 안 된다는 비판을 누구뜨리는 내용을 그때 이제 권익위원회가 낸 겁니다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장이 그의 9월의 10월 국회 출석에 이 같은 답변을 하고 난 당일 권익위의 간부들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이번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으로 대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한 거죠 질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는 것은 감사원 전현이 검찰의 수사 의뢰 추미애를 봐주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 예당 의원 왜 질책 거리시냐는 지적의 전현이 굉장한 성적 수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동향의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977년도에 충렬 국민학교를 졸업한 것 외에 그다음에 제가 눈이 확 띄는 것이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강남을에 출마를 했단 말이죠 강남을에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을에 출마를 해서 제가 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 강남을 선거를 어떻게 했나 2020년 4.15 총선에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전현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 강남구 의뢰 출마회가 거둔 선거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전산 조작을 했죠 미래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최대 14%에서 10%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소 11%에서 15%만큼 표를 다한 겁니다 이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강남구 의뢰에서 최소 22%에 30% 정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참가자수의 최소 22에서 30% 정도가 이동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른 거죠 이거는 전산조작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현희 후보가 플러스 11에 플러스 15 정도가 15%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1에서 15% 정도의 표를 전산적으로 얹어줬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회가 있는 국회의원 169명 가운데 민형배 의원이 170명 포함하게 되면 169명 가운데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빼앗하고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가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깔아뭉개고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큰 차이인 겁니다 미래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수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이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근본과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치 중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죠 그런 시류에 따라서 팔고 사고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2016년도에 어제 보시다시피 이게 강원도 2016년 총선에 강원도 전역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차이값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새누리당은 플러스 0.4% 더불어민당은 마이너스 0.2%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0.2%지 않습니까 모두가 오차범위 내 0의 3% 이내거든요 무선터 신고하니까 4박 5일 차이를 두더라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투표거든요 이런 투표를 2020년도 총선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뭡니까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도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파산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어불성술인 겁니다 무리한 이야기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참 성실 담백합니다 뭔가 하니까 모든 선택은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많이 먹으면 비용 치르고 담배 많이 하면 비용 치르고 바람 많이 피우면 비용 치르고 뇌물 많이 먹으면 비용 치르고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주사위 던지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뇌물을 한 번 두 번 먹을 때는 그게 우연히 뭐죠 카지노나 있는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박을 칠 수 있지만 그 횟수가 뇌물을 먹는 횟수나 카지노나 하는 횟수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 길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표본수가 커지면 모든 게 평준값이 뭡니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항상 먹고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된통 걸리면 정치 생명이 있는 모든 다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저는 정확하게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돈도 안 먹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죠 2016년도에 광원도에 여러분들 정직한 선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11% 15%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양심의 문을 닫고 선거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호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조갑제나 정규재 씨나 김진 씨 같은 사람들은 역사에 엄청나게 오명을 여러분들 짊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야가 짧게 보죠 저는 길게 봅니다 결국 밝혀지게 되는 거죠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관의 차이인 겁니다 그냥 짧게 보게 되면 거짓말 치고 해가지고 출시할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까발려지고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척건들이 돈을 먹은 게 드러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치관도 중요하고 인생관도 중요하고 역사관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길게 보면 거짓 쪽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짧게 보기 때문에 거짓 쪽에 서는 것이고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 것도 길게 보면 절대로 뭐죠? 악과 손을 잡거나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정의 승리님께서 이미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다가 가짜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양날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살이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들 모든 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 칼을 치야 될 때 못 치면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저 여자를 잡아야겠는데 원, 둘이, 쓰리 할 때 못 잡으면 그 여자는 가버리지 않습니까 같은 여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들 보고 제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자란 경상남도의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의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1.0%입니다 더불음주당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4박 5일 사이에 이런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같다는 겁니까 투표자들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나 당일투표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선거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더불음주당도 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때리 만들어가지고 전현희는 플러스 11에서 15%를 만들어주고 박진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를 만드는데 이거를 두고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재현인가 천대입과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의 연수월에 대한 판결문 그 엉터리 판결에 뭐라고 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모두 비슷한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이게 서울법대를 나온 천대입의 판단이고 이게 고대법대를 나온 이동원의 판단이고 이게 덕수상고에서 성중관대학을 나왔던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를 빌렸던 조재현의 판단인 겁니다 나는 그들이 역사적 단제를 받는 그날이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맛이 갈 걸로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비교해 보시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조작질 했지 않습니까 왼쪽에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박진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전현희 현재 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때리수시 박았지 않습니까 박았으니까 이런 밑에 보니까 차이값이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이름들 득표율 객차가 전현희는 플러스 10에서 15%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의 박진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양심이 죽고 이성이 마비되고 지성이 뭡니까 맛이 가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법이 그냥 죽고 대법관들이 완전히 뭐죠 완전히 맛이 가버린 인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투표 사기란 문제의 심각성도 여러분들 아주 크게 깨우치지만 대한민국의 정신상태 옳은 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실된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외침을 당했을 때 절대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그렇게 총을 들고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각각 이익을 찾아서 다 여러분들 도망치기에 바쁠 거라는 겁니다 정신이 죽으면 물질도 죽습니다 정신이 죽으면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괴하고 결의하고 여러분들 뭐죠 사람이 정의감이 살아있어야 뭔가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비겁함과 소식함과 여러분들 계산만 남으면 그 사람이 뭐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자 너희들 이렇게 도덕질을 한 거다 대법관들이 이런 맛이 가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치하겠다 너희들은 도덕질을 한 거고 어떻게 도덕질을 했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총 득표 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바로 박진에게서 표를 빼앗은 것만큼 전현이 함께 쑤셔 넣고 그런 선거 조작질 선거 사기 범죄를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쑤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한 거다 이야기죠 0.73% 차이로 패배한 게 아니고 얼추 7% 이상으로 240만 표를 쑤셔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를 한 거다 이야기죠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이루어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첫 번째 여러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을 다 여러분들 조작질 한 겁니다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 그것은 예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속해서 선거 사기를 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칠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부역을 해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수백이 당일 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 여러분들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탄압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빼고 사람들이 못 보도록 탄압을 하고 특히 선거 컨텐츠는 철두철미하게 쉴드를 쳐가지고 못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채널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일조를 한 공병호 tv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지금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이름 공병호 tv를 통해서 나오는 선거 컨텐츠에 대한 처절할 정도의 여러분들 탄압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전혀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그냥 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냥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죠 4.15 총선 강남을 전현이 돼 박진 뭐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2020년 4.15 총선에 강남을 선거 데이터를 이런 분석해가지고 얼마를 도독질했습니까 박진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7,977표 가운데 30%인 5,393표를 빼앗았습니다 전산적으로 그리고 민생당 후보에서도 30%인 126표를 빼앗았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빼앗은 총표수가 5,519표입니다 그래서 전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5,519표를 더해주고 박진후보에서 5,393표 김광종호 126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총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5,519 곱하기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박진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71%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받은 표 가운데 12.71%를 여러분들 이게 아마 사전투표가 아니고 총 득표율과 총 득표수 가운데 12.71%입니다 그래서 전현이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0%를 기록해야 될 건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53%가 높이고 박진은 55%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거를 42%로 쪼그라들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냐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 사이에 정확한 수학적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수학적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수학적 공식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공장의 핵심 엔진은 조작값입니다 선거마다 지역마다 조작값을 다르게 할 뿐이고 조작방식은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죠 그냥 선거 소위 사기에 직접 관접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뜨끔할 겁니다 왜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공식 선거데이터는 육안으로 보면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정상인데 그 겉에 선거데이터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데이터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바로 선거데이터를 만드는 애는 조작공장이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은폐되어 있는 조작공장을 누가 찾아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회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 조작하는 공장을 그냥 발각을 한 겁니다 그 조작값을 활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구현할 수 있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작된 상태 선관이 발표된 자료도 선거데이터를 정확하게 연결해 재연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좀 겁이 날 겁니다 왜 다 들켰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어떤 조작지를 했는지가 다 세상에 까발리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원래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게 되면 4초가 되겠죠 긴 걸 짧은 걸 다 쓰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더 재미납니다 전현희 현직 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전현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41%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53%가 나옵니다 12%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12%만큼 여러분 뭐죠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 그 표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쏟아나지 않고 반드시 경쟁자에게서 표를 빼앗아야 된 거죠 박진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습니다 얼마를 빼앗습니까 박진은 당일 득표율이 55%인데 사진 득표율이 42% 나온 겁니다 13% 반올림회가 13%를 빼앗은 겁니다 반올림회에서 13%를 빼앗은 것을 전현희가 다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그게 다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위조 투표지를 몇 표 넣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전산적으로 그들은 정거물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 정거물이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정거물은 그들이 메인 서브나 투표지 분류에 대한 포렌식을 끝까지 뭡니까 거부했지만 그들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한 겁니다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그 표를 분석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전현희 후보가 당일 투표의 41%를 얻으면 사전 투표에서도 41%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53%는 미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조작 공장을 압수한 다음에 거기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전현희가 공짜로 먹은 것 박진희 그냥 빼앗긴 것을 다 복원시켜 가지고 원상복귀시키니까 4번이 바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와 득표율이 나옵니다 진짜가 얼마 나옵니까 전현희가 40%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몇 표로 만든 겁니까 53%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런 박진은 몇 프로입니까 5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로 뭡니까 훔친 겁니까 42%로 줄여놓은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41%하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0%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진짜 선거죠 이런 짓들을 정부에서 다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이런 짓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밝혀냅니다 동별로 도독질을 한 겁니다 동별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박진안께 30%를 동별로 어떻게 훔쳤는지가 다 나옵니다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그리고 동별로 훔쳤기 때문에 이 붉은색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기 14%가 있죠 이것은 특정동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36% 당일 투표율 25%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14% 나옵니다 붉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왔습니다 14% 15% 15%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전현이 함께 넘긴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토대이자 건강이자 기둥인 선거를 완전히 도독질한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정말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선거 사기 선거 조작을 행해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뭐죠 심에 안 차가지고 선거를 다섯 번 여섯 번이라면 조작질을 한다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당 자체가 뭡니까 그냥 그야말로 단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가는 게 뻔한 겁니다 저보고 여러분들 그냥 급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표를 도독질할 수 있었다면 정권이 바뀌었데도 표를 도독질할 수 있다면 그거는 2020년도 총선도 반드시 도독질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데도 표를 도독하고 지방선거에서 선거사기기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뭐죠 다음번 선거도 선거사기를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 미친 사회에서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쫓아서 모든 인간들이 뭡니까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도 자식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이 말아먹고 있죠 대법원들도 대부분 서울법대 출신들이고 검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침묵하고 그들은 덮기를 원합니다 자식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20세기 여름 초엽에 그 걸출한 인물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주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 사이를 다시 또 전체주의 사회로 노예화된 사회로 가는데 그런 짓거리를 뭡니까 많이 배운 놈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삼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유가 이하든지 간에 방송을 이렇게 탄압을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냥 빼내는 정도로 그리고 선거 컨텐츠를 그렇게 탄압을 해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짓을 그래서 제 입에서 그냥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천상특수통 출신의 정치검사가 운이 조화가 됐는데 그게 운이 조화가 된 게 지금 좋을지 앞으로 길게 보면 모르죠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저는 선거제도 고치지 않으면 다들 감옥 갈 거라고 봅니다 자익들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